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 고유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슈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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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휴가 길수록 잃어버리거나 버려지는 개도 늘어납니다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9 으 으 으 으 으 으 뭐 이동도 없었고 이동 손으로 피 흔들기고 있었거든요. 아무렇지도 않게 진짜 강아지 그냥 바퀴 옆에다 놓으시더라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너무 잔인했어요. 배 갈라져서 있더라고요. 새끼가 손발 다 있더라고요. 제가 밥 주는 아이들이니까 눈물까지 나왔죠 제가. 발을 불 같은 걸로 지져서 발목을 못 써요. 병원으로 보냈는데 아침에 가니까 죽였다고 하더라고요. 배 갈라져서 발목을 못 써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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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